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그린입니다. 아, 이거는 아마 수양 벚꽃인지 그런 것 같은데요. 이 나무 두께를 한번 보세요. 두께가. 굉장히 두껍거든요. 사진으로 그렇게 두껍게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두꺼운 나무예요. 지름이 한 2m. 자, 너비가. 침덜비를 다 차지하고. 여기는 이런 수양 벚꽃을 많이 심더라고요. 그런데 저렇게, 저기 한번 보세요. 저 새 먹이를 저렇게 달아놓고 주는데 왠가 새가 아주 새가. 다 달라붙어서 먹고 있어요. 저기에 와서. 아주. 편집한 상태에서 애플로จะ 즐기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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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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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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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가 귀여워서 넋을 놓고 찍었네요. 이상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